괜찮겠지? 할 필요 없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들어갈게요 메스 아까 뭐라고 컨트럭트 더 스터디 연구하자 기부하도는 스테이틱 통계 나는 올스 한번 예전에 일렉트로닉 윌링기스 자발성 리서치 연구자 컨덕트 행하다 무모의 대가로 교환으로 기부하다 반면에 통계 결과 설문 서베이 완성하다 평균 온라인 대신이 뭐죠? 조직단체 임팩션 감염 서베이 설문조사 조사 라이트 인디펜던트 하면 독립적인 방식인데 어떤 방식? 감염을 야기하는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임팩션 감염 너는 가질 필요가 없다 어떤 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이것도 뭐할? 질문할 이게 뭐야? 권리네 그렇지? 네 꾸며주는 거고요 수동태 부정문 아 수동태 부정문 이 단체는 럴은 달리당에 운영하다 운영은 되어지죠 어디서 운영되어져 어디에 의해서? 기부에서만 그 기부 위에서 없게 기부에서만 기부금으로 하는 운영된다는 얘기지 부모들은 강조하는데 뭘 강조해? 아이들이 뭐해야만 한다는 걸 독립적이어야만 한다는 걸 강조하죠 결과인데 어떤 경우가 이 조사의 결과 보여주죠 뭘 보여줘? 10대들이 걱정한다는 걸 보여주죠 뭐에 대해서? 네 미래에 대해서 에이 에이 잠깐 말해봐 네 네 손을 맞춰서 네 감사합니다.